안녕 머리 장난 아니네 이거 화분증 때문에 자 일단은 먼저 오늘은 온천이나 가보자 자 렛츠고 어 수은짱의 브이로그 렛츠고 가보자 달려라 넘어갔네 일본에 살면 아마 많이 이용하게 될거야 한 40분 정도 걸리겠네 고기 먹이를 뭘 살지 고민이 되네 고기 먹이를 뭘 살지 고민이 되네 오늘 고기가 뭘 먹어줄까 응 너 뭐 좀 먹어야 될텐데 배고프네 자 고기 밥도 사고 내 밥도 샀으니까 낚시대 가지고 들어가보자고 아 정리가 안되서 즐거워 죽겠네 일단은 낚시대는 요거 하나만 챙겨서 가자 일단 낚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목욕탕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 하루 보내보자고 오늘은 오징어 오징어 회를 써볼거야 이거 그냥 달아서 오늘 던져놓고 나 밥먹는걸로 자 나도 밥먹자 아 배고프네 맛있네 아 나도 집에 갈라 그래야 돼서 잡히네 아 아 나 오늘도 한마리도 못잡고 하는줄 알았는데 그래야 너 아 오 이게 무슨거지 야 어 힘좀 쓰는데 맞았을때 머리 맞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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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벌 그니까 힘을 이렇게 쓰지 어이투리 힘이 남았네 일로와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르쳐 아가야 이제 와 이리 오쥬 어휴 힘들어 나 좀 쉬자 어휴 힘들어 미쳤어 으윽 잘 가 으쥬 보자 차 기름이 없으니까 차 기름 넣고 그리고 원천 가는 겁니다 오랜만에 오네 여기 갑시다 오늘이 이쪽이네 아우 개월하네 이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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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나 먹기 싫어 내가 먹기 싫어 나 먹기 싫어 근데 언제 먹는 거야? 맛있어 돈 맘 맘잖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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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시간으로 계속ohn 이iat 좀 먹는거래 오 rail 인자가 될 것 같아 엄청 까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러면 맘이 너무 넘izes 딱 좋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누가 상하게 먹어야 할 수 있어 이라고, 이라고? 이라고, 이라고? 진짜 내 하루 일일의 생활 무슨 youtuber에 찍을 거야 인상에 찍을 거야 유튜브에 찍을 거야 모두 다 컷을 해 아유미가 찍을 거야 아유미가 죽을 거야 아유미가 죽은 거야 어깨에 들어가게